아 아 뭐하러 옷장을 다 닦아? 어 먼지가 쌓여서 어차피 우리가 다 마시잖아 일 안가? 어 늦게 가 언니는? 목욕탕 엄마도 가지 여기 씻기 불편한데 아니야 대강 씻었어 목욕비 8,000원도 아쉽다 그러지 말고 다녀와요 답답하게 여기 틀어박혀 있으면 속만 상하지 요 앞에 찜질방 있더라 가서 TV보면서 몸 좀 지지셔 그럴까? 그래 아 하 괴몰던지 진짜 하 아 아 아 아 아 아 표정이 썩었다 나 라테 먹는 거 꼬우냐? 아니 나 갈게 뭐야? 부가 방언? 어 그게 그러니까 나 안 입는 옷까지들 시장 사람들 좀 갖다 주려고 그지 같은 걸 누굴 갖다 줘? 욕먹으려고 됐어 어 내놔 뭐야? 나 늦어서 갈게 왜 저래? 왜 저래? 어떻게 됐어요? 어머 배 들어왔어요? 그럼 우리 베이비들 언제 만나는 거예요? 어머머 내가 딱 목욕 자기 하고길 잘했네 음